우리 마을은 옷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오깨리라고 하는데요.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. 방풍나물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. 그냥 먹어도 아삭하고 삽살안한 맛이 나는데요. 뭘 해먹어도 맛있어요. 밥도 해먹고, 짱아지도 담그고, 떡도 해먹고, 나물로도 무쳐먹고,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도 한약재료도 많이 쓰이는데요. 피를 맑게 하고 보약같은 방풍나물 덕에 우리 항상 웃고 살아요. 보령시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. 자연으로 자란 방풍나물 덕에 우리말 스타덴 방풍회장 요괴입니다. 서해 갯바라 흠뻑 품은 우리 방풍 많이 드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